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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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 맞춰가지고 피플 형거 위치랑 해가지고 해줄 수 좀 있어 지금 지금 바로 좀 하나 할까 김남순 아닙니다 저는 형님의 노예입니다 이세기 존나 귀엽네 그러면서 팬닉은 시발 악어죠 다음 악어충 사퍼 밥 먹었냐 사퍼도 내 형방송 먹은지 오래됐지 옛날에 덤프 할 때 그때 생각난다 응 피스플르 배너 잠깐만 기다려봐 피스플르 배너 아이고 우리 시애님 감사합니다 방송국에 올릴게 형이 유튜브 광고도 방송 화면에다가 유튜브 방송 안하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형이 전체 글 보기에다가 글 하나 쓸게 알았지 아 방금 그 팔이 어딨는지 기억나시는 분 어 여기 있다 이거 올렸어요 형이 음 음 아 아 방송국 게시판에 그 공지에 돼있을거에요 공지에 공지 들어가면 보일거다 아마 아 뭐야 야 이거 공지로 올렸는데 왜 안보이 사진 올리기로 해야되나 아 아 사진올리기 사진올리기로 사진올리기로 아 자고라는데 왜 이렇게 몸이 가렵냐 어 제목이 남순아다 남순아 어 남순아 이걸 올렸어 아 올렸다 PC플러스 어 사이즈 맞게만 좀 해줘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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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사퍼야 아이고 사퍼 웬일이야 무리하는거 아녀? 사퍼? 사퍼야 아우 머리 존나 더럽다 우리 씨앤형님 감사함이 또 감사합니다 사퍼 100개 고맙다 우리 씨앤형님 요리는게 감사해요 사퍼 100개 고마워 우리 씨앤형님 우미아니야? 여러분들 라면 먹을 때 토핑 사서 넣어 먹어요? 토핑? 라면에 토핑도 팔더만 밥 토핑이랑 치즈 토핑, 오뎅 토핑 아니 버겸이 형 대놓고 라면먹는 거 이거 유두 아닌가요? 내가 별풍선 달라고 했냐 인마? 어? 너 별풍선 달라고 했냐? 표정에서 드러나게 진정한 프로는 표정에서 드러나게 달라고는 절대 안 하면서 이게 진정한 프로지 인마 음 음 김이가 밥 먹었니 오랜만이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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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리랑 밥먹었니? 여자 때려서 좋을 거 있나 없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때려봐서 아는데 장난해 장난 음 모르겠면요 50개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jsc분이 감사합니다 보르게님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해요 아우 보르게님 또 50개에다가 100개 아우 50개에다가 또 100개 아우 2배로 올라가네요 50개에다가 100개에다가 자 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음 음 음 으음 어어 또 100개 아우 또 100개 감사해요 아우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고 시작하려고 아우 초콜렛 우리 게잇님까지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이 요즘 가뭄이거든 초콜렛이 요즘 아프리카에 없잖아 이제 칭찬이 바뀌어가지고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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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쓸게요 영원한 대사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콜릿 50개까지 여러분 수거타임 그런거 있나 보겸이는 방송 켜서 끝날 때까지가 수거타임이지 딱히 그런거 없어 초콜릿 500개를 오늘 룰루님은 룰루님 초콜릿 잘 쓸게요 초콜릿 2000개면 텐미닛을 돌릴수가 있는데 룰루님이 추천 내가 보니 최소 2000개를 해준거에요 룰루님 혼자 고마워요 이게 룰루님이 초콜릿 500개 샀으면 초콜릿 2000개를 혼자 해준거에요 고맙습니다 진짜 잘 쓸게요 에이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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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추 어렵지 않지 음 친추 어렵지 않죠 지금 볼거없어가지고 온새끼들이 초심 없드립하긴 시발 썩안꺼줘 이게 이 새꺄 솔직히 보겸이 충신들이 끄덕하지 괜히 시발 볼거없어가지고 방송 와가지고 그냥 시발 초심 없드립은 저리 안꺼줘 이게 새꺄 아이씨 이바라마 단방으로 아 이거 솔직히 끄덕하잖아 보겸 충심 아니 보겸인 방 애청자들은 이거 초심업들이 많죠 보겸이가 거의 생계응피지이다 보니까 저때 초심업들이 많지는데 꼭 볼거 없어가지고 씨발 자기가 좋아하는 빚이 않겠다고 와가지고 아갈터는 새끼들 정말 극협입니다 그거는 끊어갈거야 그나저나 아휴 남순아 유튜브 있잖아 방송에 보이는거 있지 그거 보이는거 있잖아 부탁좀 하자 니가 큰 도움이 될거다 형 이제 방송에 보이게 할라고 아 ㅈㄴ 잘생겼네 가르마 씨부지네 거의 모세이기죠 와우 ㅈ 빠지네 ㅈㄴ 핸섬 후처 핸섬이 아닌 와꾸 ㅈㄴ 핸섬 아아 여 BJ분들 여캔방 BJ분들 내 방송 보다가 많이 걸렸지 음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또 셀리님 음 셀리님이 먼저 나한테 대상 시장식에서 어 보겸님 어 자주 보는데 음 괜히 정강간다고 먼저 손 내미시더라고 많이 걸렸어 나한테 여캔비제이들 네 후 많이 걸렸어 음 어 풀티보겸 너 웬일이냐 이 새끼 웬만해서 별풍선 잘 안쏘는데 내일 어이 ㅅㅂ 왜 너 웬일이여 너 취직했냐 너 우유배달이라도 시작했어 이 새끼 웬만해서 별풍선 안쏘는 새끼거든요 맨날 오는 새끼인데 웬만해서 너 신분 배달이라도 시작했어 웬일이야 아니 너 웬만해서 쏘는 새끼 아닌데 응 근데 여러분들 잘생겨서 제 방송 보는게 아니라 은근히 제 와꾸가 좀 먹혀요 진짜로 많이는 아닌데 이게 내가 유머러스하고 개소리 잘 짖거리니까 이게 또 약간 또 키랑 이런 공식방송에서 또 더군다나 보겸 엮인 미지에분들이 만나면 하는 소리가 아 보겸님 앉아있으셔가지고 되게 키 작고 왜소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키가 크다고 무리수가 아니래 이건 좀 끄덕할거야 실제로 나 공식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비즈위를 다 거의 여러분들 오징어대요 진짜 제 옆에 있으면 아 이건 알잖아 고시빠서 내 옆에 있으면 소찌고 다 오징어대요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건 맞잖아 다 뭐 시발 거의 불타는 오징어 뭐 건미 오징어 응? 진미 오징어 거의 시발 문어발 낸다니까 진짜로 185자나 185자나 아니 보겸 몸매를 시발 의심하는 새끼가 있네 아 아까 전에 무슨 시발 보겸사진이 일베이 도달하느냐고 돌아가느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구글이죠 구글 아 보겸 포클했는데 거기서 시발 일베사이트가 나와가지고 오이씨 어 아 시발 뭐지지 이거 사진이죠? 어 하 시발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내고 지랄이야 이 시발나미 이거 어떻게 떴간거야 내 본어를 김보겸 몸 시부지지 애들 막 이때는 여러분들 거의 애들 뭐 다 기겁했죠 여성 BJ들 어 보겸님 몸 지린다 하고 이러니 시발 그 공군의 쟤들 막 율로 따지면 거의 쇤앤끝 몸매 자르반도 울고 갈래 그 정도의 몸매 음 뭐 지금은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아 지금도 몸에 살은 없지 왜 말라가지고 아 여러분들 지금 우퉁 까고 이러면은 아프리카에서 바로 제재 들어옵니다 아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좀 제재 많이 해가지고 좀 미친짓 좀 하면 여러분 바로 훅 가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명치 맞습니다 방송통신 운영자님한테 그거 운영 어? 그거 근데 바로 씨바 명치 맞고 바로 팝콘 가게야 아 아 아 또 피씨뿌러스 사자 근데 또 피씨뿌러스 사장님이 우리집에 또 정관장을 보내셨더라구요 정관장을 설날 선물이라고 아 피플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도 잘 못하는데 에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플 아 너무 감사합니다 피씨뿌러스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음 아니 머리 존나 짜증나네 어 내 머리가 이런데 니가 왜 짜증나 이 못 배운 새끼야 어 아니 내 머리 보고 존나 짜증나면은 시발 넌 니 시발 거울로 니 얼굴 보면 거의 시발 뭐 어 자해해야겠네 아 살기 싫겠네 거울 저 새끼 태어나서 거울 안 본 새끼 내 머리가 족같으면 넌 니 얼굴 보면 시발 얼마나 더 족같을 거야 바로 시발 4층에서 다이브 할깃에 음 아빌리 마켄플라이 바로 저런 새끼들은 4층에서 아빌리 마켄플라이를 해줘야돼 쓰읍 죽으란 소린 아니고 머리 솔직히 그래도 좀 괜찮다 야 솔직히 약간 머리 약간 공유스타일 끄덕 약간 많이는 아니어도 약간 약간 칸타타 공유 칸타타에서 공유스타일 약간 비슷하다 끄덕 많이는 아니어도 약간 조금 비슷하다 아니네 아니었네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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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칼쓴아 오 야 너 시발 공유기잖아 너 월급 받았어? 공유 월급 20만원? 이 새끼 형한테 엄청나게 두대해주는데? 키피 줬어 칼쓴아 응 계속 했다가 아 근데 머리 아살 이렇게 넘기는 게 낫다 아살이 솔직히 뽀글뽀글 아줌마 퍼마보다는 약간 이렇게 넘기는 게 낫다 솔직히 끄덕 솔직히 이게 좀 낫다 끄덕 그래도 머리 헝클어진 머리에다가 약간 아줌마 퍼마보다는 올백한 게 좀 더 낫다 솔직히 조금은 그냥 아줌마 퍼마보다는 이게 좀 낫다 그나마 그나마 올백하고 이렇게 나 원래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 밖에 나갈 때 무조건 원래 올백이야 오백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이대파를 원래 가로마이다 하자는데 시작해볼까 살수게임 칼슨이 아니야 칼슨이한테도 매니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계방 가리도 조금만 해줘야 돼요 약간 좀 막 야동광고 사이트 이런 거는 이 새끼들 미쳐가지고 뭐지 아니 보겸이 중계방 가보면 애새끼들 야동광고를 존나하거든 그럼 시발놈들이 몰래 광고를 할 거면 나한테 그냥 그 시발 그 무료 아이디 같은 거 하나 나한테 주고 광고를 하던지 시발 요즘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몇 년 동안 품번이 없어 품번이 없어 볼 품번이 없어 품번이 이제는 라는잇 해왔 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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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국에 감사합니다.